잠깐 이 영화의 끝내주는 인트로를 감상하시죠. 역시 케니 로긴스의 덴조존은 37년이 지나도 명곡. 인도양 상공을 비행 중인 두 대의 F-14 톰캣. 와, 톰형 진짜 젊었네요. 갑자기 적기가 떴죠. 일단 레이더에 걸린 적기 한 대. 이쪽 아궁기는 두 대. 응, 아니야. 고속으로 접근해서 순식간에 지나치더니. 돌아서 꼬리를 잡혔죠. 매버릭이 투입되고. 미친 짓을 해버리셔. 그러나 아찔했던 쿠거는 공황상태에 빠지고. 매버릭이 먼저 착륙. 아니, 이류. 매버릭은 명령을 어기고 쿠거 옆을 날며 안심을 시키죠. 휘청거리는 쿠거의 전투기. 간신히 착륙합니다. 정말 뛰어난 파일럿. 쿠거가 관두는군요. 매버릭과 동료 구주도 혼쭐. 이 말인 측순. 매버릭은. 아니, 이런 개꿀이 있나. 키에. 1등 먹고 탑곤으로 가게 된 메버릭 여기엔 각 부대 최고들만이 모여있었고 특히 요주의 인물은 바로 이 아이스맨 학교를 마치면 클럽행 여기에도 아이스맨이 와있네요 근데 가투 누가 최고냐는 이 질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어라 메버릭은 자신의 레이더에 들어온 아리따운 여성에게 반해버렸죠 오 이게 되는군요 서로 통성명하고 대화도 잘 통합니다만 포기할 줄 모르는 메버릭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특유의 미소로 접근하나 선교적 아침이 되어 1교시 오 전문가 좋아 아이쿠야 아이쿠야 제이 4G-28 오, 매버릭의 말도 안 되는 경험에 호기심을 보이는 찰리 바로 훈련 돌입 교관 제스터가 매버릭과 구즈를 바짝 추격해옵니다 그러자 매버릭이 급상승 엄청난 기동으로 뒤를 순식간에 잡아버리죠 여기 한 수 더 떠 휴 아이스맨과 신경전이 또 벌어지는데요 오, 아이스맨이 정확히 보고 있죠 게다가 사실 교관인 바이퍼가 매버릭을 눈여겨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버릭은 너무 뛰어난 조종사였지만 동시에 너무 충동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구즈도 한마디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걸릴 수 없는 건 연애질 거짓말 찰리가 원하는 건 매버릭인가 미극인가 그리고 매버릭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털어놓습니다 이런 사연이 더해져 지금의 위태로운 독불장군 매버릭은 매버릭이 된 거였군요 이제 다시 탑권 수업으로 돌아간 매버릭 하필 그날 매버릭의 비행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는데요 매버릭만 할 수 있었던 그 비행을 모든 사람들은 위험하게만 받고 심지어 좋아하는 찰리 마저 이렇게 말하니 기분이 급상한 매버릭 탑권 수업으로 돌아간 매버릭 탑권 수업으로 돌아간 매버릭 우와 이게 뭐 하는 거죠 비행보다 이게 더 위험한데 자 온가족의 기묘카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탑권 교육이 절반 정도 끝났을 무렵 이번엔 바이퍼까지 들어왔죠 갑자기 편대를 이탈하는 매버릭 정면으로 스치죠 바이퍼에게 바짝 따라붙고 조준 그때 제스터에게 뒤를 잡힙니다 그리고 샤워실 이쯤 되면 실력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젠 2주 후면 탑권을 졸업하게 되는 매버릭 과연 무사 졸업과 파일럿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역경과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 사상 최고의 스카이 액션 탑권이 재밌어지는 건 지금부터니까요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SKBTV에서 영화 탑권을 감상해 보세요 37년 넘게 레전드만 찍다가 속편으로 돌아온 개봉작 탑권 매버릭을 보시기 전 필수 관람 영화인 오리지널 탑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탑권 매버릭과 탑권에 대한 깊이 있고 재밌는 이야기들은 유튜브 채널 기묘한 케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기묘케 시점이었습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